하... 자 블랙가드 블랙가드 이어서 가야죠 블랙가드 이어서 갑니다 아 불좀 켜야겠네 자 계속하기로 이어서 가죠 우선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가지 퀘스트를 여러가지를 몇가지 퀘스트를 놓쳤어요 놓쳤다고 알려주셨더라구요 제가 돌아가려고 세이브 포인트를 봤는데 세이브 포인트는 이미 내가 노파꾸로 해버렸구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로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번 방송에서는 약간 방송 키기 전에 약간 딘데웅이 스포가 돼서 뭐 얘기하진 않았지만 스포를 당해서 약간 의욕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뒤져보지 못했나봐요 아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앞으로 가는 것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거로 스토리 보고 넘어가야죠 교도소 인연으로 파티를 맺은 주인공 일행 지들도 나쁜 놈들이면서 악적참을 시전하려 하는데 과연 이 게임의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가 스팀에서 부정한 게임 긍정할 수 있으며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스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게임인데 지금까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우선 상처를 안 입는 거 식량은 넉넉하거든요 상처를 안 입어야 돼요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덴 엄청 많이 요리야스는 신상도시를 요리야스 위리야스의 아카즈 예언자 왜 고독자인이나? 왜 모두가 마음을 잃을 Gee 13개의 종교들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믿ed haben 서비스로 다 잃을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그분을 이렇게 그명을 놀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잠깐만 절로 가라는거지 그리고 길이 이건 나는 못 지나가는 길인거 같죠? 일단 진행하면서 쭉 밀고 들어가죠 왜 못 때려 아아아아아아 묶여서 가서 버프 걸고 와서 버프 걸어 됐스 돌격마차야 다 밀면서 간다 약간 저도 아쉬운 감이 있는데 서브 몇개 못 봐서 아아아아 돌격마차야 지나와 버린 관계로 저는 뭐 투도 해야되니까 빠르게 진행하죠 왜냐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건너와 버렸습니다 야 우리 턴으로 왔죠? 계속 내려올거 같네 앞으로도 빠르게 뚫고 지나가야될거 같은데 그렇지 갈 수 있어 우린 얘네가 때려버린게 크다 어디 보자 아 일로 쏠 수 있네 사격을 하자 만화 아껴 만화는 한정돼있으니까 창잡이를 보냈으면 안됐는데 그게 실수했네요 일단 한턴에 한 마리정돈 잡을거같애 내가 상처만 안입고 끝나면은 그것만으로 저는 이제 최고의 상태라고 보기때메 창잡이를 앞에 보낸게 내가 실수가 컸다 한 대 때릴줄알아서 거미줄의 존재를 내가 잊고 있었는데 저쪽 벽에서도 이쪽 바위에서도 걸릴거 같죠 여기서도 일단은 뚫고 가야되는데 일로와봐 아니 너 대기해야겠다 안되겠다 때리고 너는 가고 걸리겠지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가고 넘기고 전사 넌 못가고 이렇게 해서 불 저렇게 들어가네 세상에 자 9번 맞다 9번도 있지 8번 거리가 좀 안되네요 9번 야아 진짜 쎄 진짜 쎄 궁순 진짜 쎄 답이 없어 안죽었네 근데? 이건 문안에 깰거 같고 이게 메인캐스트다 보니까 금방 갈거 같애요 그보다 자 일단 앞을 뚫어야겠죠? 뚫고 제거하고 창잡이 야 저렇게 온다고? 약간 부담되는데? 둘 다 세빙이잖아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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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아 이거 안터지네 한 번에 화살소도 좀 아껴야 되거든요 제거를 큰일났다 이거 전진해야되는데다 많이 잡고 있긴 해요 어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끌리면 안되죠 빨리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분을 살아가려면은 아 뒤가 막혔어 아 혐이야 거미줄에 걸리는 것까지 계산이 되있어야 되잖아 내가 다리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저러 아 너무 많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많다 잡고 아 데미지가 너무 안들어가 일단 잡아야지 때리고 포이즌까진 괜찮아 좀 문제 많아 좀 문제 많아 버프 걸어주고요 전치버프 일단 건너와 일단 건너와서 사격 아 이게 안맞는다고? 어? 아직까지 상처 없고 아직까지 없고 아 두번이나 안맞는건 오바야 이거는 확률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안맞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진짜 위험한데? 진심으로다가? 계속 내려와 잘 뱉고 어 안됐네? 아이씨 진짜 위험한데 이거? 참 투른데? 어떡하지? 자 일로와 근제부터 안맞거든요 일단 일단 맞춰 맞추고 당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다리 끊어볼까? 끊어졌고 일단 돌아와야돼 저기로 죽진 않았고 상처 없었고요 어차피 회복은 되니까 버프도 걸려있고 당근거는 마녀가 죽을만한 각이었는데 살았어요 중요하죠 가면 걸릴거란 말이지 근데 이건 가야돼 어 그렇지 걸리지 한 번에 못깰거 같거든요 저거? 얘 잡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저건 3개월로 잡아주는걸 기억하기 때문에 하 하 아 화살 너무 아까워 인간적으로 이거 아니야 넌 죽을거 같거니 얘는? 먹이로 죽자 잠시 깨주고 야 잘 버티네 야아 상처입는건 안돼 아이씨 야 진짜 위험한데 이거? 잡고 뚫어 뚫어내려면은 가야지 이걸로 가자 여기도 걸릴거 아니야 아 왜이렇게 잘 피하냐 잡았고 잡혔고 달려가면 돼 잘 갈륙할 수 있으면 절로 간다 저거 큰일났다 쟤 상처는 일단 없어요 다른 애들은 건너가 건너가 깨야돼 깨면 돼 깨면은 앞에 하나만 잡으면 돼 절로 건너가는 녀석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럼 저거 하나에 맡기겠어? 상처 하나선이면은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조금 과하잖아 창잡이가 먼저인데 잡았고 걸린 다음에 풀어주는 것까지 아 걸리면 못 풀어주겠구나 못 푸시냐 이거? 풀줄 수 있지 풀줄 수 있지 그렇지? 아 마우스가 이거 너무 심해 이거는 이건 오바야 마우스가 마우스가 사라... 아이씨 됐다 떼주고 와라 상처 문제 상처 문제 크다 아 아직까지 찔린건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가자야 빨리 가자 이거리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못때리죠 가자 종소 법사가 맞긴 했는데 승리 AP 100 모두 획득 자 한숨 때려주고요 상처를 치료하느냐 마느냐인데 전투가 지금 6번이 남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의 너무 아이템 안 샀어 너무 안일하게 했어 나 그냥 깰줄 알았어 살짝 맵 하나만 이벤트 한번만 보고 나갈줄 알았는데 반복지 3개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안쓰겠습니다 여기가 목표일거 아냐 일단 저러 가자고요 서블 안했다는 충격이 능신 이것까지 깨고 올리겠습니다 잡는게 목표야? 잡지 문제없지 뒤에 있는거죠 내 뒤에 다 아 내 앞에 있는거죠 저 4명이죠 맞았구요 맞았구요 허풍었는데 문제없고 잡아 아아 수준 진짜 으응 두방이야? 쟨 두방이 아니네? 아아 야 진짜 하핳 더럽게 잘 피한다 안죽었다고 저게? 야 말도안돼 안죽을만큼은 아니었잖아 하아 하아 이씨 흫 이거 주자 어차피 먹을거니까 음식은 두배주고 대박 하나 누구야 약하네 얘냐? 아 걔 왜 잡았고 일단 잡았으면 됐어 톡 안통하잖아 걸게없다 그냥 쏴야된다 좀 아깝긴 하네 솔직히 말해서 한발로 긁히지만 않으면 되죠 솔직히 긁힐 만한 입원 적은 아니다 이것만 나오면은 충분히 문제없이 무난하게 넘어갈거 같네요 다음에 화살 충전하고 능수 좀 찍어서 가면 되겠네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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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두지마 다 돌고 남을만큼 있죠 음 뭐 나올거 같긴 한데 구덩이 있는거 보니까 당장만 안나오니까 그라치 다 돌겠습니다 서브 남견마당이 이것까지 거부할 순 없으니까 때려주고요 음식은 많으니까 다 돌고 남을만큼 있죠 볼트 열 발 채워주고 잠깐만 잠깐만 화살 없어? 아예 없어? 아이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 진짜 제대로 큰일났는데 이거 이정도였어? 신체제어 음 음 인간형이냐 동물학이냔데 거기서 거기죠 동물학 가짜 동굴이기도 하니까 음 예 할거 없는데 군사건 배워야되잖아 얘는 생존력 하아 너 뭐필요하냐 능력찍을라면은 이미 찍었구나 민천만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음 좋아요 다이렉트로 가고 싶긴 한데 음 회복에 제한이 있으니까 돌 때까지 돌아보고 우라이앗 어떻게 생각하니? 우라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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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어농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아 도망개가 오고 있다 반대쪽까지 피해가라 저기 혹시 여기까지 가라는 건가요? 미쳤나요? 어이가 없네 저기까지 가라고? 제정신이야? 이거 뭐야 이 콩알타는? 화살 좀 줄만한 적도 없어 스켈레터에나 나오면 내가 화살이라도 충례보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자 너무 틀렸고 볼트는 문제 없는데 어떻게 7연발 굉장히 강력한 기술들 못쓰고있죠 지금? 그럼 왜.. 아 일단 지나가 x2 아 그게 뭐니? 아 진짜 황당하네 진짜 흐음 흐으음 넘겨 수업할때 점검 같은데 공수는? 공수는? 저곳이 2번맵에서는 좁으니까 넘기고 어 그렇지 되네 잡고 깨버려 이거 뭔데? 너무 불안하다 이거 이따 일로와 이따 와서 무기 수업해 특효석으로 만화 위주로 쓰게 하고요 그렇지 깨고 깨 나갑니다 넌 일로와서 깨 애매하니까 뭔진 몰라도 깨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안깨면 안 되는 것 같아 장난 되냐? 안 되네 야 저거 위험하다 먼저 가서 했어야 됐는데 불을 저거리로 오네 정면에 가야 반응할 줄 알았어 좀비인 주제에 이렇게 날 새다니 극혐이야 같이 없애면 되죠 아리랑 애매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어 애매하네요 얘넨 맞추자 에이 그건 아니지 난 이거 깨 쟤네 뭐 언제든 찌를 수 있으니까 버프 줘야 된다 음 주 가야 된다 전투 전에 줄지 그냥 지금 줄지인데 아 그냥 주지 말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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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려 그렇지 어차피 안 들어와 이거 문제 큰데 이거 검이 나오는 거야 뭐야 저거 그냥 진영문제야? 지금 뭐 안 일어난다 쟤네 난 가 어 맞춰주시구요 어 일로 와봐 맞춰주시구요 아 창잡이로 애질을 걸 그랬나 일단 돌아가시구요 도검개가 계속 오네 엄청나게 오네 아 이미 여기까지 왔구나 아 아 너무 만만하게 봤네 내가 큰일났네 이거 자 갈 준비하자 걘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솔직히 이거 그렇게까지 애매하진 않다 힐을 쓸 필요가 없어 이 게임이 신기한게 보통 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허어억 어어억 일반 공개도 막 상태이상 있고 이러니까 그걸 또 회복시켜주는 기술로 따로 있고 마나도 애매하게 먹고 그냥 딜러워서 돌파하는게 훨씬 낫다 다음부터 이제 화살 좀 재겨놓고 다니겠습니다 아 이건 좀 심하다는데 여섯 마리라고? 오바지 너 어떻게 깨고 가냐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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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위험해 와 이렇게 세 칸씩 와? 이건 아니잖아 용어 틀이고 쓸 수 있냐? 못 쏘네 버프 걸어 어쩔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세 칸씩 계산하면은 세 턴은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려면은 근데 저기 저긴 문제다 독가스에 기름이 터지는 게 문제네 저기다 불을 붙였으면 내가 지나가다 맞았어 돌파하면서 아 너무 헬이긴 하네 지금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일어나고 가야 되는데 이번 턴을 못 뚫쳐 얘가 낳고 있어서 왜 강력하신 에이스조차 할 게 없어요 일로 와봐 너라도 일단 빠져나가 봐 그렇지 잘 생각했어 다 막혀있어 지금 온천지 다 막혀있어 이거 진로 끌어오고 가서 저거 딱이비라도 때리고 있어 죽진 않을 것 같고 길 좀 열어주고요 미끼로 줘서 많이 가면 안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돼 막혀서 못 돌아오죠 저절로 갔는데 전사쪽은 살짝 기회가 좀 안잡히네 일단 이거 잡고 야 한방? 그렇게 그렇게 잘해먹는 놈이었어? 빨리 가자 전사 가자 전사 가자 찔러자 찔러자 때리자 그렇지 잘 싸운다 아주 끝내 줘 버프 걸어 야 이거 쓸 게 아니지 나 스킬을 했잖아 아 면역이네 야 그걸 맞냐? 아아 야 그걸 또 맞아? 그건 아니지 내가 건 기술이 어떤 기술인데 그렇지 그래서 얘만큼은 잡고 잡았고 뒤로 가 그냥 응 넌 딱이비 깨 야 이거 쏠 데가 없다 근데 여기서 닿냐? 안 닿지 가라 그냥 너 딱이비 깨러 가 야 야 저걸 버텨?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진심으로 위험한데? 건너 가려면 일단은 가야되고 먼저 딸기비한테 갔지 야 거의 다 왔어 x4 와서 찌르고 너가 찔러 찌르는거 공짜니까 에에에에에에에이 이거 오바죠 갑도피 오바죠 선빵 오바죠 진짜 오반데? 개오반데 어떡하지? 개오반데? 너 기술 왜 안 쓰냐? 그래 이거 배워놓고 이제 잊고 있었어 1번 별로 안 좋구요 아 이게 뭐군지 당황스러워 상관없나봐? 따개비 죽이면서 일단 죽이면서 갑니다 아프니까 아픈걸 떠나서 일단 그게 중요하니까 내가 독같은거 걸릴 수 있으니까 상처 입을 수 있어 상처 상처 당황스럽네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하..씨..잠깐만 퍼프 찍으면 안되지 제가 그나마 잘 맞아? 큰일났네 이거 견적이 안나오는데? 너무 많아 이거 말이 안되 얘부터 얘부터 노릴까? 아 얘부터 노려 노답 이거 안돼 이거 너무 짧아 시간 얘부터 노려 쟤 따개비 깨고 아 진짜 위험하다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위험하다 이거 성형할 수 없는 위험이야 어쩔거야 이거 이거 쏴버려 쏴버려 에이 소전지 아 얘 말도 안되 진짜 이거는 게임이 아냐 저 운발도 정돈가 있잖아 진짜 그냥 확실하게 맞아도 애매한 게임을 퍼센트를 넣어놨어 더 무서워 그게 난 이런걸 만들었다는 발상 같이 가 정말 기계 기계 야 벌써 뒷가에 따라왔어 어쩔거야 저거 쏘고 튀어야되나 아니 그냥 그냥 가야되나 독 무조건 걸리거든 내 생각엔 이대로 가면 아이씨 잡혔어 독에 야아 미쳤어 이거 다시 해야된다고 처음부터? 미쳤나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런 런 런 런 최대까지 그냥 다 가 야 상처가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또 생각 안하고 짰지 내가 몇 턴 처음에 버린게 있긴 한데 아이 그래도 이거 정도가 있잖아 이씨 다 때려서 얘네 일단 다 제압하고 다 때려서 얘네 일단 다 제압하고 야 세상에 막초사 말도 안됐어 말도 안된다고 말도 안된다고 말도 안된다고 잡았어? 웬일이야? 일단은 쏘고 쏘긴 뭘 쏴 수암 먼저 해 쪼봐가지고 어차피 써먹지도 못해 제대로 이거 많이 깨면은 더 빨리 오나 설마? 그래서 그런건가? 아냐 그냥 그냥 더럽게 빨라 말도 안돼 이거는 잡고 미친 운빨 게임 빨리 빨리 제껴야 된다 억울 다 끌어가서 쭉쭉 가 가까이 달리는거야 불은 절대 쓰면 안돼 내가 아파 아 이거 너무 짧다 얘네 상처입어서 기속력이 너무 꾸려 꽤 넣는 애인데 아 쟤 관통 면역이지? 가자 그럼 뭐 할 수 있는건 없었네 딱히 여기까지만 갑니다 싸야되니까 좋아 같이 맞아 우리 애들한테 별로 안들어와 덥 걸고 아아 참 하ㅏ謏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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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분 오신다 어떡하냐 아 나 왜 저걸 때렸냐..? 저..옆에 있는거 때릴걸 못가잖아 뭐 데미지 버프 저게 안 때려진다고 여기서?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진짜 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 존나 잡아먹네 시간 올라가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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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턴에서 시작한다고?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더 말 더 말도 안 되잖아 내 턴에서 시작해야지 상도독이 없어 아 노답 개노답 불기술 써서 따개비 다 깐 다음에 그냥 돌파 해야겠어 아직 꽤 남았어 많이 달려와서 아까보다는 훨씬 많아 아까 따개비 잡느라고 몇 원 소비한 게 극혐이었어 저렇게 빨리 올 줄 몰라서 난 두 칸씩 올 줄 알았어 세 칸씩 올 줄 몰랐어 죽을까? 이미 늦었어 너무 사걸로 짧은 거 아니냐? 그렇지 깔끔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넘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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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온다 독이 온다 한 칸만 잘못 들면 진다 무시하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무시하고 가? 말갈지도 않네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가? 검이 계속 내려오는데 원래가 싫어하는 약이라도 있나? 독도 안 통하잖아 얘네는 독은 대체 왜 있는 거냐? 카페 아퍼 그렇지 아 이게 뭔데? 아이씨 의의가 없네 의의가 없어 넘기고 그렇지 살짝 바랬는데 잘했어 아직 아직 있어 아직 어느정도 있어 아씨 미친 쓰레기 안 박히는 것 봐 개극혐이야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잡아야 돼 너무 흔드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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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가 오는 타이밍을 잘 계산해서 만원을 많이 펌팽 해놨거든요 나름 우리 턴으로 시작이 되죠 이러면 저 어차피 만화로 깰거야 아아 그걸 왜 가니 거기까지 그렇지 아 됐어 올라가 이미 이미 다가오고 있어 달려 설마 랜덤으로 나오냐 거미들 거미 안 나온다 갑자기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게 지랄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건 좀 아니지 터마다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이거 지나간 다음에 길 막아놓으라는 건가 아 근데 이거 상대 턴에서 뭐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막냐 길을 말도 안 되잖아 말이 되게 만들어놔야지 이것도 이씨 예초에 따개비를 쟤네가 안 깬다고? 어 이거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씨 이따 쏴 아직 한턴까진 버틸 수 있어 여기서 그냥 다 날려먹어놔 어떡할거에요? 아 야 말도 안 돼 이거는 게임이 아니야 그냥 만들었어 그냥 태어나버렸어 저기 열어놔 이제야 빨리 오지 어떡하냐 진짜 진짜로 생각하고 맞는거 맞어? 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거리상으로 난 저기까지 가면 또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더럽게 안 맞는다 쟤네 운빨이야 진짜 아으 너무 운빨이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봐봐 너무 운빨이야 그냥 진짜 안 맞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최대한 잡아 최대한 잡아 일단은 나오진 않고 있어 너무 좋고 어 너무 좋고 너무 진거 좋고 팔로 박아서 8연발 쏴서 돌파해야되나? 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액체 얘가 찔끔찔끔 이동하는 주제에 맞춘게 없어 너무 크다 아 맞춘게 하나도 없어 3발 4발 쐈는데 버프 건게 다야 이러면 지팡이나 줄거 그랬어 못가냐? 아 못가는구나 그렇게도 드라네 그래서 법사 없이 못돌파하는데 나? 버프도 없는데 그러면? 한 마리 잡는데 전사 셋이 다 달려두는데 이거를 돌파하라고? 미친 게임이다 진짜 법사가 짱이야 음... 누웠구요? 어... 나쁘지 않은거 같애 이번거 괜찮았어 이번거 괜찮았어 아이씨... 강퇴 때릴거야 쟤는 쟤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을거 아냐 됐고 따기빈할게 가 미친 게임이야 보이지도 않아 시야가 보이지도 않아 이 이따비로 만들었어 게임 시야가 안보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야 이거 야 이거 졌... 졌어 아 아냐아냐 아직 아직 몰라 아 아직 모르고 졌어 돌파해야돼 그냥 상처는 없어 잘 생각하자 못가는거야 지금 길이 막혀서? 거미 땜에? 미쳤네 그럼 얘 죽은거잖아 그냥 독 오잖아 다음에 돌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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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면 몰라 돌파하면 몰라 아직 몰라 화살 안썼어 이번판 붕대가 있긴 한데 이번에 붕대 하나 쓰면은 나쁘지 않지 법사는 운명이고 별수없고 잘 통과해보자 일단은 창잡이는 버리고요 버리고요가 아니라 이미 죽어치잖아 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지 세칸이 덮지 시점에서 독 데미지가 75가 들어오는데 최소 음 저 녀석의 이제 목표는 독에 안걸리고 죽는거야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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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처 없이 죽는거야 상처 없이 그냥 돌파해야된다 이거 뭐 건너오죠 뭐 건너오죠 뭐 건너오죠 그냥 못갈거 같은데 그냥 못갈거 같은데 어딜 뚫어야 갈수있을거 아니에요 못갈거 같은데 앞만 보고 가야죠 솔직히 이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미 포함해서 싸워도 질 만한 적은 아니고 문제는 거미 저 뒤에 있는 애들 독에 안걸리는구나 쟤네가 뒤에서부터 틀어막으면 그게 문젠데 저렇게 된다고?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점선해서 가야겠 아 면역이야 면역이야 야 이거 이거 많이 위험한데? 일단은 보낼 방법이 있긴 한데 동시에 죽여야겠다 동시에 죽여서 한번에 가야되는데 데미지가 이제 세턴 안에 한칸 세칸 어 될거 같애 될거 같애 얘를 버리고 쟤를 보내면 될거 같기도 하고 일단은 가서 싸워야된다 무조건 무조건 뒤에 있는거 쳐야돼 저렇게 그래 저쪽에서 노림쪽으로 엮여야되거든요 일로 오면 안되거든요 누구죠 망했죠 진짜 제대로 망했어 어떻게 할말이 없어 너무 제대로 망해서 할말이 없어 말도 안돼 진짜 이거는 진짜 게임이 아니야 이거는 쟤 야 이거 계산을 계산을 해서 나가게끔 해도 야 안맞으면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이제 안맞는 것까지 계산에 넣어야돼? 95%인데? 야 이거 말도 안돼 진짜 게임 너무 망 만들었어 그냥 인기 약간 그 당시에 인기있는 요소들 다 집어넣어서 만든건데 이러니까 욕먹는거야 쟨 죽었어 쟤는 버려야돼 쟨 버렸는데 주인공이 사는게 문제야 절대 못살거든요 이거 두턴 세턴 가야되는데 절대 못살지 아 아 졌어 어 졌어 위에선 내려와 씨봐 맞는거 랜덤이야 어쩌라고 나한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아 여기는 이제 법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어 서페 서페 쟤도 활 버려 어 활 들이 맞지도 않아 활 4,5발 그것만 안맞아서 맞았어도 그냥 돌파했거든요 다 살려서? 야 이거는 마법이 짱이야 지팡이로 바꿔 어 어쩔 수 없어 좀 비싸게 먹혔나? 어 저거 쓸 정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해 그거 아냐 됐어 나쁘지 않았어 위험하기는 더럽게 위험하다 이거 지금 뚫고 가야되는데 이미 늦었잖아 데미지 들어간거 봤어요 방금? 아니씨 1차이라고 1차이? 드래곤을 안잡아서 그런가? 음 드래곤을 드래곤이 나오는데 놓쳤거든요 제가 15초 그래서 그런가? 이거 광역으로 때리면 솔직히 금방 녹인다 법사로 해서 어 솔직히 이거 광역으로 법사에서 때리면은 녹이는데 망했어 이미 그런 기회 따윈 존재하지 않아 가 가 가 딱이비 방해물로 안치잖아 괜찮아 닫겠지 그럼 닫긴 닫네 아 너무 진짜 혐의야 너무 혐의야 내가 뭘 할 말이 없어 아씨 상대 반응부터 해서 이거는 계산된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계산돼서 만든 게 아니야 자부 끌단 형태가 너무 안 들어갔어 이 타격기 같은 게 통할 것 같은데 좀비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 어쩌란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꽂는 건 오바고 마나 없으니까 어서 버프나 걸어 달려서 가야된 달려서 나가야된다 어차피 저 녀석이 하는 건 버프가는 것 밖에 없어 진짜 위험하다 이거 지금까지보다 더 느려 일단 잡았어 저거 못 잡았으면 진짜 바로 뒤까지 와버렸죠 바로 뒤까지 와버렸죠 좀비 걸어오고 가야되다 좀비 걸어가서 저 포인트로 뺀 다음에 저기서 길을 막아놔야되나 법사로 그런다고 게임이 풀리나 면역일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올 거 아니야 타격을 잘 껴야돼 올라가서 윗길로 까서 나가되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번 거 가스 폭발 같은 거 없으면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가 야아아아 당연한 일이지 90%가 안되는 건 당연하지 95%도 안되는데 너무 당연해서 당황했어 응 받아들여야지 뭐 별 수 있나 어 풀렸나? 안 풀렸지 하 씨 되냐? 되냐? 아 우리 법사까지 맞추는 건 솔직히 개호바인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은 뚫어야 돼 잡았고 좋아 한 번 쓰니까 만원 오린났어 찌를만한 데가 없잖아 일로와봐 이건 잡아야 돼 아아 95% 안맞는 거 뭐 당연한 일이지 당연하지 언제 맞았나 뭐 전사 진짜 드럽게 약하다 법사 잘 불려야 된다 법사 잘 불려야 된다 법사 지금 할 거 없거든요 때려 때려 3딜 그래 어차피 면역인데 관통이면 면역인데 3딜을 넣는 게 어디야 잡았고 잡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때려 아 역시 일 남는구나 아 나 그럴 줄 알았지 당연한 일이지 뭐 너무 타이트하다 접은 바 더 타이트하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거 길이 이미 나는 막혀버렸는데 법사 오잖아 아 법사까지 오면 살긴 한다 아 아 이렇게 했고 없어 오고 절로 가 저쪽 길을 트고 깨 오는구나 니가 몸으로 바리게이트 태우고 저쪽 길을 통해서 다 이동해야 된다 전사 바리게이트를 통해서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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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온다 야 15 데미지라고? 뭐? 말도 안 되잖아 그거는 저쪽 면역이라고 막 오는 거 봐라 독 좀비 됐네 독 좀비 이건 불 일단 꽂고 그 다음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어찌 해야 되냐 이거 일단 적절하게 켰어 어? 음 안 맞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놀랄 거 없고 뒤부터 차분하게 공략해 나간다 일단 둘 잡아서 밑에 있는 애들 올라오지게끔 됐고요 세 칸 세 칸 윗칸으로 쭉쭉 올라가서 다음 라인 올라오는 것까지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나 아 쟤 때려버릴 거 그냥 아 뭐 했냐나 때렸어야 되는데 올라갈 준비해 그냥 올라갈 준비해 그냥 아 진짜 드럽게 안 맞죠 어 어 90% 95% 몇 번 안 맞는 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 아 아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맥스 능력치거든요 거의 지금 크 이 이상 못 찍을 정도로 많이 찍어놨는데 음 기본 이제 스펙 자체는 진짜 맥스고 더 이상 올릴 데가 없을 정도로 올려놨는데 이런데도 이 정도라고? 어쩔 거야 이거 망했잖아 기가 두터나야겠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야 뭐하냐 아 진짜 이씨 회복해야 돼 살아야 돼 살려놔야 돼 아직까지는 아직 벌써부터 독의 능력을 배제할 순 없고 야 저기 당하겠는데 쟤 상잡이 상잡이 아니라 법사우 당하겠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씹고 가 가봐 길이 없어서 씹고 갈 수가 없어서 씹고 가고 싶은데 존나 어이없네 진짜 뭐 어쩌자는 거냐 이거 쟨 죽었죠? 어 찌르고 죽어야죠 죽을거 어차피 음 어 찌르고 죽어야죠 음 죽었구요 100% 죽었구요 얘도 죽었거든요 지금? 얘도 죽었거든요? 얘도 죽었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소 다시 해야되거든요? 아니 그냥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기어 나오는걸 혹시 밖에서 이거 오기 전랩에 가서 독을 처리하고 왔어야 되는건가? 어 그래서 지금 안되는건가? 어 어 여기 여기서 이 독이 흘러나오는걸 막고 갔어야 되는거죠 저쪽 유저가 가서? 그렇게 노답이라고? 독이나 사업할걸 여기 이동 못하냐? 일단 하나 잡았고 뭘 웃어 이씨 그래 잘하고 웃을만해 웃을만해 깨 그렇지 길에 방해되는거 다 없애버려 아 98% 실패 뭐 당연한 일이죠 살짝살짝 당황할뻔 했네요 당연한 일인데 아 쪽쪽 하자고 잡자 잡자 그렇지 아아 아아 그래 잘 찌른다 어 역시 저 녀석이 혜자야 어 저 녀석 밖에 없어 믿을놈은 창잡이가 짱이야 버프도 창잡이한테 몰빵해야겠어 어 버프 나가봐 너 왜이렇게 못디냐 잘했어 잘했어 웬일이야 아 근데 뭐니? 데미지는 이씨 일단 노리미부터 다 줘 그냥 어차피 이녀석 할거 없어 버프 다 줘 그냥 아 이거 못가는구나 30 데미지 미쳤는데 좀비 킬러인데 버프 가자 달려라 짱 다음성 노림이야? 아아 만화 아껴 둬야지 만화 아껴져서 원세포팔로 다 뚫고 가야지 아흐 냉기마법 마스터 하나 찍어놨으면 쉽게 갔을텐데 누가 다 부족한가 봐 전사는 전사는 이미 끝을 봤는데 법사는 솔직히 끝을 보려면 멀었어 법사 찍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느낌이 쎄한 거 보니까 창잡이 많이 뛰어야 되니까 창잡이 먼저 가 달려 그렇지 뛰어 돌파하는 돌파력 좀 봐라 그렇지 야 넌 얘 맡아 원래 찌꺼기 맞는 거야 변성한테 안 죽지 저런 애한테 죽으면 안 돼 저런 좀비 따위한테 쌀값 해야지 저렇게 돌아가면 창잡이 찔리죠 안 찔리구요 한 칸 부족했군요 그렇지 밥값한다 자기한테 걸기엔 마다가 너무 없다 야 그냥 가야겠다 마무리 확실하게 할 수 있게 그렇지 좋구 잡았구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제대로다 왔다 이거 각 왔다 아 버프 걸면서 가야되는데 아이 만화 만화할게 만화할게 어이 즉 때가 없긴 한데 지금 아니면 쓸 때가 어쩌겠어 이미 늦은 거를 풀렸죠 하지만 얘는 한 톤 남았죠 잘 찔러야된다 희망은 이 녀석 뿐이다 버프 포함해서 잘 배분해서 가야되네 혐이긴 하네 이거 뚫고 하는게 더 빠르잖아 아 저거 뚫고 오고 얘네 뭘로 잡아야되냐 얘네 마녀한테 줘서 마녀한테 다 뚫게 해야되나 그냥 될까 그게 아 너 왜 이렇게 못 걷냐 뭐 세 칸 걸어가 얘네 미친놈이야 상처가 많아서 그렇구나 아 진짜 망했는데 이거 긴 걸음으로 걸어가도 이 정도라고? 아 저거 깨야되잖아 그럼 일단은 싸워봐 다행히 가장 지금까지 중에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요 내려오고 뚫렸고 하나 잡았고 한 톤에 하나씩 잡으면 잡히거든요 저런 좀비같은 뒤에 있는 애들은 좀 빼줘야돼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없어 씨 법딜로 잡아야된다 그리고 버프 무조건 누구 줘야되지? 이번엔 좀 가네? 아 얘 줘야 되잖아 그럼 이런 줘야되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러면 방어력은 일단 걸러야되고 아아 이거는 줘도 두번 때려도 두번도 안 맞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부분인가? 어쩜 저렇게 안죽냐? 말이 되냐 이게? 일로와봐 상처 입을까봐 너무 불안하다 갇히지마 죽지만마 제발 진짜 tow 차 참 잡아아아 힘내야 돼 기가 희망이야 차 참 잡아 딜 좀 쎄게 쎄게 못 넣냐? 그냥 뒤져요 진짜 날라를 꽂아봐 두륵쓸모 없네 진짜 맹세코 진짜 자씨 그렇지 잘했어 제발 안죽으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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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아직 아직 남았어 찌르고 때리고 야 이거 된다 어 된다 찔렀다 아 그건 좀 아니지 근데 그건 그건 진짜 아니지 노림이가 옆으로 빠져야되죠 예를 들어 제거를 하고 응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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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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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빠꾸야 그냥 가 올라오죠 지금 야 이거 된다 아 답은 역시 빛의 속도 3이었어 저것만큼 좋은게 없구나 전사로 뚫었네 이거를 두번 움직이는게 사이긴 하다 그냥 동료 한명 더 생겼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위치 같은거 생각하면 좁은 입구 생각하면 역시 효율은 야 세뇌배네 그냥 진짜 뛰어 그 정도에 죽으면 안된다 좀비는 약하고 뒤에 있는 놈이 문제네 쟤 잡는데 턴을 소비할 순 없고 솔직히 거의 한 턴 들어갔는데 저거 하나 잡으려면 말도 안되지 무시해야지 전용석이 안 죽인다면 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진짜 너무 위험해서 내가 어이가 없다 진짜 근데 합류해 어 15 들어가죠 다음 턴 되면 또 쓸 수 있죠 어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아 달려 간다아 여기서 그냥 찔러야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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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구나 데미지 그렇지 드디어 박합하는구나 아직 많이 남았다아 법사만 살리면 된다 제발 진짜 살아야한다 정 안될거 같으면 다 먹이로 던져주고 한명만 보내면 되니까 정 안될거 같으면 그렇지 한방 그렇지 웬일이야 아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때려야된다 실패 아 티어와야된다 티어와야된다아 티어와야된다아 12 법사는 죽어도 돼 버프 한번만 걸 수 있다면 창잡이한테 버프만 걸 수 있다면 죽어도 돼 법사 한명보다 전사 한명 더 있는게 있어 개이득이라는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개이득이라는거 아니야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걸 수 있냐 못걸면 가야되잖아 아이C 길을 적당히 꺾어놔야지 말이야 잡았고 잡은건 좋고 찌르고 아 애매한데 일단 얘부터 잡아 길어내고 길어내고 그렇지 확실하다 확실했겠다 100% 옳겠다 이건 이거 지면 안되지 잘 짜서 구독 와봐 창제비 여기 아 됐다 에이 잡은거지 잡으러 갑니다 빗속 있으니까 빗속 있으니까 뛰어 갔는데 입구쪽 가가지고 뭐 나오고 뭐 그딴일 없겠지 저건 안죽었고 쟤는 창제비한테 맡기면 된다 가자 제일 느려 얘가 저게 안죽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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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뛰어라 좋아 어디가 포인트 돌아 여기야 상처도 없고 어 이러면 나쁘지 않죠 소비적으로 보면은 야 여유있게 깼다 이거 너무 운빨이야 운이 좋으면은 운이 재소가 없으면은 못 깨는거고 평범하게 쳐지면은 확률만큼 깰 수 있네 안되면 여러 번 해야되는 기괴한 게임 하.. 했다 백이냐 좋아 갈 데가 너무 많아 깜짝이야 못 자른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우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일단 아이템부터 어 2세트로 바꾸고 2세트로 바꾸고 2세트로 바꾸고 버리고 올걸 그래서 그냥 버릴까 버릴수가 없잖아 아 나 공물학 없냐 너? 상남자네 어쩐지 약하더라고 있는줄 알았지 난 혹시 믿을건 너뿐이야 너가 그래서 쎈거였구나 동물학이 있어서 어째 쎄하더라 했어 이상하더라고 기괴하더라고 막 다 찍었잖아 얘는 동물학 좀 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상처치료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상처치료 아아아아 붕대 어 필요없어 몇개 남았죠? 두개 남았죠? 이거 붕대나 쓰자 아 네가 네가 해주면 되지 이렇게 오케이 풀파워 아 이제 필드 나왔는데도 독이 쫓아오는거 같애 막 아 뭐야 야 디아블로2에 나오는거잖아 뭐야 야 이거 잠깐만 싸우라고 그냥? 개뜬금 없이? 너 딜 안들어가는거 봐라? 야 이거좀 과한거 같은데? 어우 야 이거좀 과한거같은데? 난 포포 걸어 그리고 걸어 걸어야한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상처는 안날거같고 견제해 일로와 그것도 안통할거같은데? 솔직히 잡을만한데 이거? 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지금와서 보면은 못잡을만큼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불은 안통할거같다 색깔부터가 불을 거부하는 색깔이야 아 아 4세미 좋구요 계속 겁니다 얘는 창은 안찌를거같고 그냥 그 가까이에 있는 때린놈 어 그쵸? 크흫 귀찮은진 만네비야 작간놈 때리잖아 어 어 야 잠깐만 이거 화살 들어가면은 그냥 풀딜 들어가는거 아니야 됩니까? 크흠 야아아아아아 화살 여기서 다 쓰고 가면 된다 이정도면은 죽겠는데 이거? 피할수있지? 어 너 너무너무 아파한다 인간적으로 야 뭐할라고 뭐할라고 간보는데 어떡하지? 음 잡았어 이거 피하면 되다 피하면 뭐하냐? 아아 뭐하냐 뭐한거야 뭐할라그런거야 뭐한거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저거 맞으면 가는거야 한방에? 미쳤네 뭐 아무것도 안하는데 뭐지? 어 좋아요 잔재 강타 불쌍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 제발 그만둬 쏴야된다 뭐하니믄 도다 아냐 사면발 아 왜왜 안통하니 나만 봤니 왜 근데 이미 이겼어 잘가 아아아아 야 말도 안돼 일곱발이야 화살 없어 나 마지막 맘 나왔다고 마지막 어 야 진짜 너무 너무 위험한거 아니냐 이거 어 피했고 봄이 된다 활 일곱발을 쓸지 그냥 싸울진데 솔직히 아이템 좀 봐 이 스물여섯발 있거든요? 아 써야돼 이거는 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야 끝내야돼 어 어디서 이씨 궁수가 짱이야 어디서 이씨 궁수가 짱이야 활 좀 주세요 활 좀 만들어라 좀 이씨 활 좀 만들어라 좀 이씨 활도 못만드냐 얘네들은 여행했으면서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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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노림 뭐 어쩌라고 뭔데 아 노림 뭐 어쩌라고 뭔데 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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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웃기지마 나 회복해야돼 어 미쳤나봐 야 나 회복아 실화야 실화야? 나 회복해야돼 아 일단 가 일단 가 아 설마 아니겠지 드래곤인데 상대가 영원한 계곡 드래곤 가지 말고 다른 유물 좀 캐다 갈거야 뭐 돌아갈 수 있겠지 뭐 못 돌아가도 사실상 게임 끝났어 거진 끝났어 영원한 하핳 잠깐만 아아 이거 사조송이 살짝 보이거든요 일단은 볼트 부족한거는 문제 없으니까 아 일단 보자 볼트 넉넉하니까 95개나 있네요 뭐 이렇게 많냐 아 군삭 찍어야지 얘는 찍을게 없으니까 어 다 찍구요 너는 너도 군삭 찍어야지 찍을게 없으니까 어 찍구요 넌 다 찍을 수 있죠 얘는 개꿀이죠 음 완벽하다 아 아주 강력한 전사가 됐어 쟤가 주인공이야 사실상 하 적중률 올려주고 방어율이랑 방어율 재주 방어율 올려야지 어 올려 이정도면 됐다 아 이정도면은 방어율, 회피율, 적중률 어 깔끔해 리자드다 아 여기서 그냥 가는거야? 아 가 잘 됐어 어 통보템 쓸 필요가 없었네 예 예 아우렐리아 아우렐리아 예 이놈음자의 사원 이놈음자의 사원 예 예 그러나 그 사원을 통해 13세 그리고 넌 넌 뭐 뭐 이 내용이었거든요 어 제가 스포를 당한게 이렇게 스토리 진행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스포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씨 개색 아우 진짜 밴을 때렸는데도 짜증나네 야 화살 주네 다 내놔 볼드 화살 다 내놔 솔직히 무기는 문제없는 것 같고 붕대가 필요하다 식량도 더 줘 어 아 필요없어 나 진짜 얼마나 좋은 끼고 있는데 이야 괜찮은거 맞네 화염볼트도 가져갈래 아 돈 돈이 너무 남아돌아 돈을 쓸 일이 없어 어떡할거야 이거 사죽자 아냐 내가 끼고 있는게 더 좋아 솔직히 말해서 밸런스가 너무 좋아 내가 끼고 있는거는 퀘스트를 얻은 레어 아이템이고 이건 파는거니까 이게 뭔데 이거 과중량 없는거 보니까 가벼운거 같거든요 사자 한 세트만 어차피 돈은 남아둬라 뭐 하는거냐 여기서 뭐하는거니 여기서 맞아 물, 물 박살을 내 내가 박살나게 생겼는데 진짜 열받게 하네 여기 이붓있냐? 어? 문제 없네? 아 이거 견갑인가 보다 어 도전 가야 되겠어 뭔가 좀 추하다? 법사, 주술사인가 봐 아우 야 너무 추하다 야 무슨 씨 너무 추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야 그거 좀 가져가 무거워 잘했어 가져가 가져가 나 리자드족 만났는데 뭐 무거래라도 까야지 아 됐어 이제 더 이상 없고 회복템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다시 뭐 와서 거래될 것 같고요 사원 입구부터 해서 어 갑시다 어휴 아휴 어휴 위리와서 적으로 나오면 진짜 쓸 것 같은데? 그냥 강했기 때문에 아 개새끼... 돌아갈래... 집에 보내주면 안되냐? 진짜 진심으로? 어? 아 진짜 한 번만... 아 집에 갈래! 아! 주인공의 압력판으로 이동시키면... 아아아아... 이게... 설마... 퀴즈... 퀴즈... 에? 법사로 해야지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몰아야지 여기다 몰아서 여기서 셋을 셋을 여기다 세우면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 아냐? 가자 지금 가면 안되잖아 어 여기 어그로 끌리면 안 돼 여기다가 셋을 세워야지 여기나 가 아래로 가자 아래가 만만하다 그렇게 잡을만한 상대야 솔직히 말해서? 죽이면 안 돼? 안되... 안되니까 저렇게 한 거겠지... 아니 법사인데 안 오잖아 법사면은 가까이 그... 만화가 64야! 내 법사가 62인데... 미쳤네... 100%야 필요해져죠? 너무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아냐? 1레벨 화살? 왜 굳이? 갈 거 없나? 아 창잡이! 가라 아 창잡이 하라고! 열심히 찔러 나 일로가 뭐 도망가게 해 퍼져 그냥 죽이려 아 전기충격 보니까 마탱이 간 거 같은데 막 상대상 막 걸죠 뭐 있는데 늑대 있는데 늑대 어디 있는데? 아 늑대가 저기 있는 거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뭐 어쩌라고 나한테 야 너무 안 맞는데 큰일 났다 이거 저렇게 나온다 이거지? 근데 쟤네 죽이는 게 선결이어야 되는 거 아냐? 야 저거 뭐... 아 4레벨이면은 도토 회복이죠? 큰일났네요 아이고 기도해 어 기도하면 돼 역시 믿음이야? 어 야 안 쓰러졌으면 됐어 담지만 안 쓰러지기만 하면 되죠 괜찮네 만화 괜찮냐? 오늘 휩가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막 가는데 아주 이제? 아 잠깐만 그만 와 뭐 몇 마리가 오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렇지 일단 하나 잡았고 일로 와봐 일로 오고 저... 아직 머리 쓸 수 있거든요? 아직... 아직이야 실패했어 망했다 쟤 죽었다 진짜 죽었다 여기 돌아가야 된다 이거 진짜 진심으로 돌아가 돌아가야 돼 진짜 죽어 저거 젠트루야 만화 소비 때문에 저거 쓴 건가? 아 얘 때려 소... 의미 없는데 때려 두고? 아냐 의미 있어 잡아 그렇지 잘했스 없어 하나면은 많이 가벼워졌죠? 내가 너 눌러서 이제 닫힌 거야? 아... 찌른다고? 저게 다야? 대단해 잘 막아줬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버프라도 걸어 85% 걸었고요 나 생각엔 마녀만 죽이면 될 것 같아 어디 갔냐? 제발 찔러 제발 그렇지 잘 찔렀고 넘어트려봐 넘어트려면 이긴다 아이... 뭔가 한번 차지가 됐나보다 골을 보니까 힐 줘도 되죠 사실상 대각선으로 못 때리나보다 몸체가 골을 보니까 음 좋아 볼튼 많아 그렇고 갔더라 야 그렇고 갔더라 취의 손길 3레벨 어 일단 살아야겠다 이거죠 됐어 저렇게까지 되면은 나쁘지 않지 소비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얘부터 그냥 때릴게요 어 지금 구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 괜히 뭐 잘못 달려들었다가 애매 꼬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잘했어 상처 안 입는 건 진짜 혐의야 개극 혐의야 회복하겠지 환영복제 쓴다고? 아... 곤란한데 이거 많이 곤란한데 맞추면 이기지 그렇지 맞추고 어 죽었네 저 늑대는 도끼 죽었나봐 아 이게 안 죽어? 아 이제 두 칸이라서 어 늑대가 두 칸이라서 오다 두 번 찔리는구나 그래서 죽는 거구나 큰일 났는데 야 저렇게 한다고? 흫 이러면 아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죽을 수도 있고 맞아서 저렇게 한다고? 진짜 저렇게 한다고? 굳이? 얘는 그냥 넘겨도 되잖아 이러면 버프 걸고 오 찔리고 오면 한 번 더 찔리고 그치 26이야 찔러! 아아 넘어트려 아아 수준 마나 마나 먹었냐? 와 말도 안 돼 진짜 이게 개 개항아침대 진짜 정도가 정도를 모르네 얘가 내 호누지 여기 있구만 넘겨 건너온다고? 좀 오바신 것 같은데 어디서 건너올라 그래 독대미지 맞을라고 양심 모르는 거 없구만 야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45%인데 그래도 45%면 거의 반은 맞는 거잖아 근데 10번 때리는데 한 대도 안 맞으면 어쩌라고 나한테 이씨 아아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반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한꺼번에 맞춰서 끝날라고? 안녕하세요 치우만 하는 거 봐라 마나 물량 먹고 악어는 착악입니다 안 죽었습니다 오해입니다 걔는 뭐 독에 죽을 거니까 건들 필요 없고 걔는 뭐 독에 죽을 거니까 건들 필요 없고 야 저거 산다고? 어 야 풀렸다 죽어서 너는 아 저걸 또 막내 또 돌려라게 리자드맨은 생물하기야 동물하기야 생물하기겠지? 야 저거 힐 줘서 살린다고? 어? 양아치 누린 양아치가 없어요 혹시 되니? 당연히 안되겠지 걔넨 뭐 죽으니까 얘만 죽이면 살사 끝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독은 들어가게 돼있고 아 너무 잘 막는 거 아니냐고 아 말이 되냐고 이게 니 리자드맨이야 요가강사지 아이씨 그렇지 저거 죽었죠 어차피 건들 필요 없죠 아 살았네? 그렇지 역시 훌륭해 전사 가라 유종의 미를 걷어라 그렇지 끝났냐? 뒤에 있네 하필 법 걸어 그렇지 저 잘못 끝나는 거 아냐? 아 못 가네 무쇠하고 가지 않을까? 아 안되네 아 안돼 그 이건 오바야 쟤는 쟤만큼은 안돼 그렇지 끝 저기 한마리 나와있는데 끝났네? 야 돈도 줘? 리자드맨이? 사신 사신 두개 나왔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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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준단 말인가 저런 거 들고 있으니까 마법 뭐야 아 나 당연히 더 안싸울 줄 알고 그냥 마나 막 썼는데 잠깐만 이렇게 양쪽이라고?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진짜 안 돼 그냥 안 돼 이거 이거 아니야 가윽기 가윽기 지금 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 한쪽에 모아 둘이 깽 낑겨서 못 올테니까 그러면 이쪽에 세워 하나씩 조그마한 애를 풀어주겠다 이거 아니야 체력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진 않네 위치가 너무 헤리다 근데 오토헤리야 어떻게 일단 이 잡아야 된다 무조건 그렇지 너무 이쁘다 야 감동적이다 야 아아 뭔데 어어 버틸만 해 어어 버틸만 해 의외로 버틸만 해 가윽기 쓸 거 같거든요 딱 봐도 골을 근데 저게 한 바퀴로 돼 있는데 반정이 아아 야 그거 반응하냐? 반응했으면 다른 놈은 반응 안 한다는 거죠 한칸 멀리 있으니까 안 움직일 거야 움직임 맞으니까 이거 게임 이렇게 만들었냐? 아 너 안 하죠 35% 가위락 95% 야 뒤로 가봐 한칸만 그렇지 지금 1 남았고 약하고 죽으시고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아 당연히 셀 줄 알았지 나오는 타이밍상 다시 맨으로 온 거야? 아까 그 짜장면밖에 다 사라진 거야 joy로 나오는 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독으로 나오는 거? 웃기지 마시구요.. 아 KI 의의가 없네.. 가면 죽 잖아 그냥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게 추가가 나오느냐거든요 추가 안나오면은 그냥 죽이고 가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 이거 다음 턴까지 올거 아냐 길 좀 벌려두고 위험한데 진짜 너무 위험한데 기관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넌 빠져야지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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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때기를 대고 있어 그래 솔직히 추가만 안 나오면은 가는데 쟤가 추가 나올 만한 몬스터는 아니잖아 솔직히 오우야 미쳤어 저렇게 나온다고? 이거 그래도 아 잠깐만 아 여기서 부르라고 만든 거야 이거? 어 잠깐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한테 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한테 뭐 어쩌라고 자 이거 만화로 가야 되는데 만화로 갈 만화가 없어 고로 망했어 이거 이거 왜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달.. 그냥 런하라는 거야? 빤스런하라는 거야? 이거 야 길을 제가 몸으로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 야 780 이고 불길을 밟아서 끄라고? 아 레버가 있군요 내가 미개해서 그만 일단 최대한 흩어져봐 니가 제일 기속력 높으니까 저기로 가고 어 일로 가고 너 뒤로 빠지고 절대 맞물리는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블랙 오우 거구나 이름이 미개한 녀석 미개한 녀석 아 야 드워프 다음 턴이야? 버프야 힐 줄게 나 아이템 바꿔야겠다 밟아서 끌어낸 밟아서 끌어낸 문구가 있는 거 자체가 내 어이가 없다 진짜 가라 아 절로 가면 아니 아니 잠깐만 다음 선에서 켜질 거 같은 느낌이? 아 그냥 아냐 안 켜질 거야 설마 켜지겠어? 끄면 영원히 안 켜지는 부분이야 아우야 안 켜지죠? 수업하구요 좀 가서 수업해 어 힐 해야되니까 이 미친놈이 저거 따라오네? 에이 이거 아니지 야 잠깐만 에이 이거 아니지 아 이거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아냐 잘 생각해보자 이거 저거 불 끄면은 올 거 아냐 절로 일단 와봐 오그란 생각해 너 너는 한간만 가 어 저거 못 때리거든요 저러면? 아우 야 씨 미친끼 재미준봐 하하핳 미쳤구만 오 야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야 법산 안돼 법산 안돼 근데 오히려 각이 나온 거 같다 안 맞을 거리까지만 이동하면 되잖아 열고 가자 잘가라 세 번이다 세 번 야 왜 아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이 저거 가까이 지나가면은 맞거든요? 그럼 한방에 죽을거야 아마 기절하거나 도망갑니다 이건 좀 아니지 상도독도 없는 게임이네 출발해 4명이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야 제발 아 버틸만해 가서 로림아 사모호거 턴이죠 어 저쪽으로 가면은 보스 가지 주인공 가죠 저게 조금 위험하다 쟤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갔는데 만약에 무시하고 간 것까진 좋은데 따라와서 양쪽길을 틀어막는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아 뭐하니 뭐하니 잘가야된다 일로 가야된다 이거 아 일로 가면 아예 반응 안할거 아냐 한대 한대정도 맞혀도 안죽지 않을까 제발 너 레버 당기다 불 쪼이는거 아니지? 야아 안돼 야아 아아 졸라 비열한 놈들 노림이가 가면 된다 제발 때리지마 그래 이거 이거 깼다 어 깼다 확실하게 깼다 이거 어 쟨 죽었거든요 일단은 일단은 아이 아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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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맞잖아 저러면은 피해야되잖아 여기까지만가 어 대기하고 피할 수 있을거야 니가 맞고 어 야야 별로 안달았네 저 녀석이 때렸으니까 이제 못때리죠 저걸 저걸 저렇게 죽인다고? 실화냐? 망했는데? 아 일로 올라그러네 근데 야야야 망했.. 망했는데 그냥 그냥 망했는데? 길 막혔는데 씨 어떠 야 망했는데 그냥? 부활 마음 없냐? 죽은 자는 못살리는 부분이냐? 아 아까 불 밟은게 너무 컸다 이거 솔직히 밟을만한건 아니었는데 몰라 이거 AI에 한계가 있을지 몰라 일로 와봐 거기서 대기해 그러면은 너무 아픈거 아니냐? 근데 이래도 지나가다 불 맞고 죽을거 같은데 음 이건 이건 글렀다 야 아이씨 불을 왜 밟았을까? 그거 안 밟았으면 사는건데 무조건 그럼 그냥 가는건데 나 야 이거 한번이다 대박 우리도 다 돌고 가는거죠 노리미 빼고 어구를 한마리한테 주면 되니까 법사 맞으라 그래 그냥 야 모면 돼 야 모면 돼 야 법사에 유혹해 피했구요 어 수준 이걸 피하네 미쳤네 우리 법사님 피식을 뿜뿜인데 우야할거야 밖에 무조건 외야가 하나 있어줘야되는거 아니야 죽일생각을 하지않나는 진짜 위험하다 진짜 진짜 위험하다 이거 그리고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흑 흑겨 맞았죠 가고 너가 저기서 어그를 끌어줘야되는데 그까짓 일단 가봐 힐을 해야될거 같애 지팡이로 바꿔야되는데 일단 한방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방패 든 놈 아 나 환영복제가 없지 얘가 여기서 가서 어그로 끌어 그러고 둘이 가는거야 둘 그냥 밟고 지나갈까 그럼 죽겠지 얘는 무조건 지팡이 바꾸고요 아 너 전사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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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야된다 어그를 예쁘게 끌어야된다 일로 가서 넌 일단 죽은 목숨이야 넌 체력도 없고 그냥 그냥 사는걸 포기해 살라 그러지마 아 진짜 아프다 잘가야돼 굳이 더 갈필이 없어 어차피 저거 한바퀴만 돌리면 돼 그래 그래 때리고 싶을거야 그렇지 때리고 싶지 막 아주 엉덩이 보이는 때리고 싶지 그냥 대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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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조건 간다 이거 오히려 죽을놈들은 적절하게 죽어줘야돼 그래야지 쉽게 가지 괜히 애매하게 살았다가 게임 터져 죽을놈들은 죽어야돼 돼도 않는 생존력으로 그치 그만 죽어 여기서 죽일까 아냐아냐 지금 죽이는건 아닌거 같애 아니 너 거기 이거 이거 하나 당기는데 저희 돌아가야 된다고? 얘 무조건 어그로 끌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당기고 생각해 당기고 생각하자 노림이 살짝 위험한데 솔직히 저거 맞으면 죽는건 매안가지고 둘이 붙어있으니까 둘이 붙어있으니까 살겠지 그렇지 이제 세번째 애가 반응을 할텐데 어 그리로 가면은 무조건 통과하는거지 수준 그만 죽어라 상잡이야 뭐들 위험하게 하는 일이야 죽도록 해 죽어 잘했어 가자아 블랙홍거 드럽게 쎄다 근데 그렇지 잘했어 법사 죽으면 돼 법사는 죽어도 돼 붕대도 많아 나 가서 죽여달라 그래 꼬리좀 흔들어 문제없으면 사는거고 뭐 죽었죠 딱봐도 음 우린 가자 쟤넨 쟤네고 우린 우리야 살자고 아 이거 무조건 살죠 이번 턴에 백프로로 맞을거기 때문에 누워있으면은 무조건 죽었고 쟤는 클리어 빨리 죽여 살살 때리지 말고 팍팍 때려 그냥 팍팍 부어 에이 내가 맞아줄게 아 버텨 이정도는 그만 피해라 쫄린다 나 슬슬 갈까 그냥 죽일 필요 없거든요 아 죽었으면 됐구요 이겼죠? 이겼잖아 잠깐만 잠깐만 이겼잖아 왜 안 이긴 척해 뭐야 이겼잖아 나 이겼어 왜 안 끝나 야 이겼어 나 뭐야 아 죽어야 끝나나? 시체가 아 이거 타이트했으면 큰일날뻔했네 이겼죠? 이겼지? 이겼잖아 아 이겼잖아 나 야 어이가 없네 이거 뭐야 시체가 아직 안 사라져서? 그건 아니지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왜? 골 때리네? 아니 잠깐만 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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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왜 안된거야 저게 안된다고? 야 위치 왜이러냐 얜 또 갑자기 뭔짓이냐 랜덤게임이야 여름이가 유혹해 솔직히 이건 쉬운데 너무 혐의야 다 다 살려볼까 한번 굳이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쓰지 않은건데 살릴려고는 살릴 수도 있거든요 지상? 다 무시하고 가자 쟤는 불 한칸정도 그냥 밟고 가야될거 같은데 저긴 밟는다고 해결되는 위치가 아니니까 쪽쪽 가 노리미만 안맞으면 돼 좀 아니지 아 이거 입구 막히는데 이러면 노리마 살아라 넌 살 수 있을거야 그렇지 역시 난쟁이는 달라 슈퍼 난쟁이 뒤로 어그로 끌어야 되죠 근데 얜 힐 줘야되니까 어그로 못 끌죠 20 야 저거 찔러서 죽일 수 있어? 대박이네 죽이자 그럼 죽여 별로 안 세네 어 열어 죽여야 되나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판정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야 그런거겠지 뭐 완전 문제없었나 죽일만하면 죽이는게 낫지 굳이 살려둘 이유가 없지 1대1 싸워도 이기겠는데 이 정도면? 가서 불이나 꺼 아 저정문 딜도 아니지 아 저정문 딜도 아니지 아 힐 줘야되는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닫냐? 어 닫긴 닫네 별로 안세다? 나 이 들어가길래 엄청 센놈인줄 알았는데 그냥 찐따네 그냥 다 죽이자 그냥 가라 싸워라 죽여러 그냥 가서다 졸라야끼 가자 역시 역시 법딜이야 때려 때려 그렇지 정신 못차리지 그냥 정신 못차리지 너무 아픈거 아니냐 근데 불두둔 아 나는 맞어 높으니까 떼주자 빤스맨 역시 도움 돼 빤스맨 잠깐 죽이고 그냥 가면 되겠다 에이 아깝다 졸라야끼 대체 왜 있는거야 얘 이해가 안되네 가자 불 끌어가 대기 야 이거 제대로다 아 갈 뻔했다 큰일났다 이거 오냐? 불 끄지 말고 그냥 때려 죽일까? 야 제법인데 에이 제법인데 불 꺼 끄는거는 죄가 아니니까 뭐야 와 진짜 위험한데 이거 솔직히 왜 죽여서 끝나는거면 무조건 깨지 그렇지 이걸로 몇 톤만 버티면 되는데 어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버틸만 해 버틸만 해 가자 가자 어 이겼네 어 이겼네 아 나 왜 가라 그런거야 나한테 간다고 깨주지도 않을 거면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힘을 모아야 된다 힘이 중요한게 아니야 뒤지게 생겼어 능력 아 나도 진짜 서브캐스터 다 못 깨고 온거 좀 마음에 많이 걸린다 나 그래도 나름 다 볼라고 남들 잘 안하는 게임이니까 그래도 약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보여드릴라 그랬는데 아 아쉽네요 좀 많이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미 망해버렸어 나는 아 망해버렸어 의지력 좋아 제어 좀 찍자 너무 매가리가 없다 한 판만 더하면 딱 맞을거 같은데 적기고 끝이겠지 뭐 아 망했다 나 활 바꿨어야 됐는데 나중에 바꾸지 뭐 아 뭐야 얘 기본 전투력이면은 그냥 잡죠 솔직히 어쭈 아 유연해 아주 제법이야 단을 타길 테고 어 좀 천천하다 못 때리냐 여기서 어그로도 끌어 아이 어차피 저기 못 오네 쟤는 못 오네 껴서 아니네 당연히 동물 하겠는 녀석 줍니다 법 걸만큼 걸구 하나씩 하나씩 지금 쟤는 못 때리냐 뭐야 죽었어? 뭐야 왜 못 때려 왜 얘 아무것도 못해 아 아직 턴이 아니었나? 남는거 한거였나? 에이 뭐니 그게 에이 별로 안 쎄죠? 뭐 그냥 악어 세 마리면은 그 뭐 할 것도 없는데 이것도 세 개 있나보네 3연전인가 본데 아껴야겠다 마나 좀 많이 아껴가면서 그래도 쓸건 써야지 볼트 많으니까 뭐 그렇지 그렇지 야 대박 대박 대에헤박 데미지 대에에에에 박 야 왜이렇게 세냐? 미쳤네 딱히 버프 줄 필요도 없는데 이 정도는 이겼어?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지금 지팡이 상태이기도 하고 도전까지 달성 도전까지 달성 인간형인가? 어어 어어 머물러야 돼 집에 있어야 된다고 노력한 자들을 위해 힘을 낭비하지마 아 트리.. 트라비아의 분노를 하지 않으려면은 동료가 살아있는 채로 이거 아아 이거 누워있으면 죽을텐데 100% 죽을텐데 저거 다 살리라고 어딨는데 하나 둘 셋 야 가서 아 야 이거는 이거 말이 안되잖아 지들이 가서 때리면은 죽는건데 내가 어쩌라고 나한테 이거를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아 가야겠네 그럼 근데 이거 가도 죽을거 아냐 일단은 죽을만한 부분인데 저거는 하아 일단은 음 창잡이 줘야지 창잡이가 관통 있을거 아냐 어 학은 다 학판 비슷해도 야야 뭐하냐 야 뭐하냐 아 저거 절로 가서 어그로 꾸려야되는구나 어 어 궁술 이거 까지 어 솔직히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어 데미 들어가는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네 귀찮은거 뿐이지 그냥 길에 그냥 치중해서 잡으면 된다 아 근데 위치가 너무 안잡혔어 이거는 말도안돼 드워프가 갈 길이 없어 어 이거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어 저거 양쪽 사이에 들어가서 전부 버프를 줘야된다는거 아냐 무조건 두 턴을 해야지 얘네가 되죠 창잡이 주고 이렇게 하면 얘 때리겠지 어 위에 지상 아 얘 때리고 그렇지 그렇지 야 좋다 강력하다 야 일로와 어그로 끌어 이러면은 괜찮겠지 뭐 아 너도 너도 일로 와 일로 와야겠구나 얘도 어쩔수가 없다 음 길 안박히는 것 봐 그 겸이야 이거는 줘야겠다 어 너무 지금 힘들다 상황이 아냐 이거는 활로 바꿔서 쏴야겠다 어 여기서 마나 아껴야지 수압해 음 저기서 뭐 딜 넣고 버프 주고 그럴 필요가 없네 세네 데미지가 그렇게 센데 어 왜 이렇게 센냐 쟤 다 피하네 그냥 눈에 뵈는게 없구만 누구 때렸냐 나 예스 아 피했네 저거를 그렇지 그냥 하나씩 방패 없구요 어 딜 많이 맡기구요 저러면은 굳이 창잡이에 집착할 필요가 없지 버프걸 마나 아껴두고 마나로 그 소비턴으로 찌르면 되니까 볼트로 아 너무 약하다 근데 다른 자사들은 인간적으로 아직 부족하다 얘네는 배움이 부족하다 그렇지 오우야 어썸 어썸 1 이상이니까 1도 된다는거 아냐 아 그쵸 여기서 뭐 들어가냐 그렇지 좋아 그렇지 4 남았다 4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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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겠죠 이번 주전 5 5 5 5 5 5 5 어 전사개통 셋인데 던지는거 있는거야 딱봐도 그냥 트루전사 같은데 쟤는 던지는거 없을거 같은데 과격은 없을거 아냐 한손이 무기니까 버프를 거느냐 싸우느냐인데 지금 상당히 버프 걸면 싸워도 문제없죠 양손 찌르면 되니까 때리고 찌르기를 가자 야 죽었다 나면 죽었다 아아 저걸 사네 하지만 죽었고 그렇지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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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서 찌를 수 있어 여기서? 대박이다 아 일단은 가까운 애부터 자기한테 버프 걸고 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궁수 법궁수 키우는거 괜찮을거 같다 음 굳이 다른 놈들은 됐고 창잡이 위주로 주자 마나도 혹시 모르니까 아껴두고 야 청명한 소리 뭐야 그렇지 예쁘게 들어갔죠 자 걔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게 있는거야? 저거 뭐야 저 알맹이 같은거는 깰 수 있네 깨면 어떻게 되는데 깨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 편이야? 하하하하 개웃기네 이거 대박이다 꿀잼 맵이잖아 어디가세요 뭐 저렇게 못 맞추냐 찔러야죠 솔직히 에이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확률적으로 말 같지도 않는 짓을 하네 당황스럽게 그만 가 거기서 나와 아아아 일로 가서 소환지를 막는게 얘네 목표구나 아 그런가보네 그래서 소환해 그럼 역시 못된 범죄놈들이라 그런지 암흑수점같은거 막 만들죠 마지막이다 마지막 마지막 버프다 해내야 된다 나온다 나온다 어디 나오냐 어디 나오냐 저기 나오냐 저 가서 찔러야될거같은데 일단 잡고 터치 우리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 드로거가 쪼인당 쪼여지겠지 저기 두칸있는데 저 두칸에다 다 세우는건가보다 맨여기 막으라그러고 맨여기 막으라그러고 딜은 창잡이랑 궁수만으로 제압하고 제압이 안될만한 어 야 뭐여 저 간다고 저거를 내가 먼저 맞아야되죠 적어도 최소한 어그로는 내가 받는걸로 뭐하메 드럽게 약하네 드럽게 약하네 그렇치 이정도면은 그냥 수정해도 되겠는데 쉽고 수정을 많이 깨는게 내 목표인거야 뭐야 목표가 그렇게 없어 갑자기 해골 배신 때리는거 아냐 막 불안한데 느낌 쎄한데 쟤 움직이는거 보니까 딱 여기 있어야될 필요도 없나보다 그냥 시간되면 나오는거 다 제거하면 그냥 끝나는건가 뭐여 네크롬에서도 있잖아 네크롬에서도 있잖아 네크롬에서도 있잖아 네크롬에서도 있잖아 뭐야 뭐야 저 뭔가 좀 하자가 있었는데 마음껏은 아 약간 그시기하다 아 너 치료도 해줘 식량 충분히 있죠 택배 온거같은데 택배님 아이템 야 이거 사면저인게 진짜 크긴하다 솔직히 방어력 무시 한번 갈까 어차피 볼트는 많이 안쓰니까 아 사냥볼트 그냥 해 아씨 안돼 안돼 자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이 오늘 그래도 꽤 진행되지 않았나 싶네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 상점이 있으니까 드디어 돈을 다 활용할 수가 있게 됐죠 아 아쉬운게 있다면 내가 동물학을 안 배운게 아 배움이 부족한게 좀 크네요 많이 부족한게 많이 크네 저게 찍을게 없어 이제 동물학을 왜 안 배워왔을까 별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체력만 보여주는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네요 동물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센데 타가태가 뭐 흠 필적인 내용은 두개 남았고 이쪽으로 두개 가면은 크게 진행될거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아 진짜 뒤로 돌아가서 그 드래곤인가 못만난건 아쉽네 그 기회에 전공사 어느낌이 네